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의 노른품에 안겨 열정공학도로 성장한 38청년 박충권입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국민의 미래를 대표해 우리 당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좀 엉뚱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사랑에 빠진 두 선남선녀가 있습니다 남자는 가난한 사회운동가이고 여자는 재벌가 딸인데요 여자 쪽 부모는 끝끝내 결혼을 반대했고 여자는 가족과 결별하고 남자를 선택합니다 아주 뻔한 아침 드라마 같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엉뚱한 씬스틸러가 등장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결혼비용에 미천까지 두둑하게 챙겨줍니다 알고 보니 주인공 남자는 남조선혁명 열사였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이게 바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읽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소설 속 남조선혁명 열사들이 있더라고요 북한 정권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주한미군 나가라고 시위하는 사람들 전 정말 붙잡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탈북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 참 똑똑하네 이게 현실입니다 북한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북한 체제는 엉망이고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걸 말이죠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3학년 박충건 학생은 어느 날 진실에 눈을 떴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노작 일종의 논문집 같은 걸 공부합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외부의 시각과 그에 대한 김정일의 반박을 정리한 책인데요 김정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뇌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전 깨달았습니다 비판이 옳았습니다 김정일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북한 사회는 부패로 가득합니다 대학에서부터 뇌물로 권력과 특혜가 결정됩니다 죄를 지어도 뇌물을 주면 빠지고 좋은 직장에 배치받고 싶으면 뇌물을 씁니다 뿌리 깊은 부조리에 옥률려 사는 북한 주민들 과연 북한 정권을 마음 깊이 지지할까요 북한의 젊은 세대는 남한을 동경하고 자유를 갈구합니다 독재와 감시 총칼이 두려워 숨죽일 뿐 이미 북한 땅에는 유유히 자유가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춘가의 아름다운 동행 그들과 함께 만드는 평화를 운운하는 정치인들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북한 주민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제 전공이 ICBM 소재 개발이었습니다 핵을 미국까지 쏘겠다는 독재자 욕망에 저는 동원됐습니다 평화통일? 그런 건 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민은 헐벗고 굶주리고 쓰러져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올인합니다 이게 북한 정권의 민낯입니다 정상회담, 무슨 무슨 선언, 이런 거로 남북한 분위기 좋을 때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또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국민께서 그 실수를 막아주셔야 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조된 대한민국 여권과 얼마 안 되는 딸로 뭉치를 가슴에 품고 단둥에서 인천행 배에 올라탄 저는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해의 저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북속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인류 기업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 축복은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15년의 지난 시간을 거치며 이런 것만 진짜 이런 것만 고치면 훨씬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체제에서 성공한 체제로 온 사람이라 어쩌면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건익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틀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성노조의 반대 횡포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뒤틀어지고 결국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치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성노조의 기득권 카르텔 이중적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좋은 인재의 발탁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에 대응하느라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중요하고 급한 일들에 소홀하게 되는 비효율이 우리 기업의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시행 후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덜 뽑을수록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줄어들고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나라에 내는 세금도 줄어들 테니 말입니다 채용의 문턱을 낮추는 노동개혁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조세개혁이 민생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모두 현장 사정과 경영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듯한 두려움을 이제는 사업주 경영진에게서 도로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을 끌고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직장 내의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근로환경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우리 경제를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선진 기업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 사회가 거짓과 괴담에 너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도 소수의 극단 세력 악의적인 미디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국민 지성이 정말 높은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소모적인 논란에 시달려야 하는지 참담합니다 제가 막 남한 땅에 도착했을 때 한국 사회는 강우병 파동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드 배치 때마다 각종 괴담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괴담은 안보와 직결된 이슈들에서 나왔습니다 실은 강우병 파동도 그 핵심의 반미가 있었지요 더 이상 우리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아도 될 일에 불안해하고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에 분노하시는 일 없도록 국민의 미래가 진실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법제도를 고쳐 과짜뉴스 세력에 무거운 책임을 묻고 미디어의 공정생태계를 복원해서 진실이 통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학교에 차려진 채용부스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모 상무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그분은 제게 자기네 회사에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북을 떠난 지 9년이나 지난 저였지만 여전히 그 제안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나한테 왜?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다고? 놀랍게도 전 그렇게 현대제철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로지 제 연구성과 논문 성적 그리고 태도 그 외에는 무엇도 특혜도 약점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해보지 않으실래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의 증거였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일으킨 힘이었습니다 저는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 손을 잡아들이고 싶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꼭 국민의 미래에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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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